화재 현장 근처에는 수도 경기사 군인과 수많은 경찰들이 시민들의 화재 현장 접근을 막기 위해서 길을 가로납고 있습니다. 김간동 기자가 이 시간에 현재 진화 작업을 좀 얘기해 주세요. 지금 말입니다. 진화 작업은 아까 말씀드렸던 말으로 사실상 소방 작업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. 아까 15, 16층은 거의 피해가 없었어요. 그런데 지금 폭길이 번지기 때문에 다시 그 위에 상층으로 이렇게 번져가고 있는 상태입니다.